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자리잖아요.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린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.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주신 분들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.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건도 저의 걱정이 해서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. 근데 일단 걱정하셨고 도움해 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